Q. 스니커의 스니커 둘 셋! 안녕하세요! 이시키입니다! 많이 기다리셨죠? 저희가 이번에 스니커 도록 함께 갑니다! 저희 일성과 스토어가 담긴 스포일러에 지금 바로 고개합니다! 이게 뭔가요? 스포인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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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 선배님은 제가 연습했어요. 방 닦아가지고 없는 거예요? 설레기도 떨립니다. 설레기도 떨립니다. 떨래. 떨려. 푸마시니까 이제 하는 게 상상이 안 나요. 엠카 무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예상이 아주 멋지죠. 여름에 어울리게. 무슨 색깔일까요? 나는 딴 것보다 되게 멋있는 느낌이던데? 아니. 아니. 엠카 무대. 그리고 이번 신쿠즈 활동도. 나는 이제 부탁드립니다. 겟셋 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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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